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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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름은요 아이고 미신님이 텔레비가 이래 돌려도 먹는 거 저래 돌려도 먹는 미신이 못 먹은 걸 신든 들려시냐 뭔 프로그램이기지 음성하는 프로그램들만은 헬헬 할 것들도 있으나 신생이야 할 것 있으나 마나 먹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뭐 이것도 험인 조국 저것도 험인 조국 해도 먹는 즐거움만이 큰 게 있으나 이거 어때 나 먹을 거 초작하면 돌아서면 먹을 타만함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맹기는 걸 뭐래 제가 텔레비 보여줘가면 다 맹는 게 있는 것도 혼마 찢으려면 혼마질로만 행복지 마랑 똑같은 죄를 위해도 볶아도 먹어봤다 쏠망도 먹어봤다 공행먹으란 그 맹기는 방법들을 고라주지엔 저 선생들도 나왕 자꾸 정 이건 몇 숟가락 놓고 이건 볶아보고 이건 대처보고 거면 다 배와줌이죠 저 사람들이 다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 난 욕각이 그거 이사름아 저축 안 해도 요새 그 핸드폰 속에만 들어가면 뭔 그 저 허는 재료만 심해 미시검심 그래 다 순서가 있대는 미시 텔레비꾼이 나왕 저축으로 아이고 거기에도 양 저거 방 가민 배와 저 요자기도 열무 미시 물짐 치울때 난 그저게 풀수련 어민 그저 첩썰 맛만 난 고르륵 풀수하신디 저 뒤나왕 그거 연구하는 선생서 맹기는 거보는 집이 밥 먹땅 남은 거 식은 것도 냉장고에 놔뒀다 그걸로 이엉 죽수도 띵 다 거기에 의용허민 침치도 더 맛좋고 익을수록 고소하고 커멍 아이고 달 맘적하게 고라가 난 나도 그 뒤어는 대로 한 번 다음번에 할 땐 해오보자네 임수다게 그래서 이제 쉰밥도 놔둘전이면서 쉰밥이 아니고 밥도 해도 그건 놔두죠 공식어 지실솔망 열무 짐치 할 땐 놔두죠 커멍 그런 것도 양 저런 거 보면 배우면 공부가 되고 다 사람이 영도 해보고 정도 해봐서 음식 남기는 것도 조민하고 또 조민하게 이사 먹는 사람도 맛좋고 경허는 거 보다게 경허고 이사룸아 이왕 말이 남아시지 말해주고 텔레비전 풀쓰는 그런 것만 보지마랑 저런 걸 밤심인 인역도 저런 걸로서 맹기라봐게 그 미식어 미식음석이라마는 미식어 푸전 미식거리라마는 요새 신식으로 뵙뱅 희한한 음석들 다 인역도 그저 장국에 고등해만 하며 저런 것들로서 배우멍해봐게 배우멍해봐 해봐도 미식어미 맹크랑허다 미식어 짠짠허다 미식어 비우야니 반염째네멍 아방두양 거거지마라 미식어 특별한거 특별한거 미식어 해봤대 미식어 그저 고등해에 장국이나 그저 희한좀째노주마는 또 신경성 희한 안내민 맹크랑 희한 못먹엉 라면이라도 끌려 먹혀네멍 확하게 반찬 밀려불민 그건 맹긴 사람 심정에 어떤 것 중 아방 알기나 희한수가 경허니까 졸바로 회사 될 거 아니냐 졸바로 존식도 아니고 도시식도 아니고 애준가 풀수도 되노니 사람의 이건 미신 맛인지 도저히 이해가 아이가니까 그지 풀수나마나 금허이에도 점유사애들은 요거 점 배우는 데강 배움도 허구 점유신 인터넷이요 테레비에 이거는 전문가 선생들 나왕 매숟가락 놓으라 미신 매컵으로 허라 이건 딸리라 이건 복구라 다 배워줌쯤아는 우린 컹잉 살아와 수각에 그저 먹는 재료에 영도 혼분해보고 정도해봐도 그저 그게 그거 닮은한 그저 고등인 저 프라이팬에 영 저 아방 취경 안 내나 취정 안 내는 것 말고 미신걸러 이잠수각에 다 그디서 그거 중에 걔난 미신 말하면 박사님 말은 그저 박사님 말은 적듯이 그냥 애왔딱 나한테 달달달음 무사자 음석하는 건 대충 귀추록 인역식으로만 고집을 하는 거라 신식으로 쓰려봐 신식으로 신식이라마 나 강레도 나 아방신디 시집올 때 이거 백과사전 출국된 거 양 그거 신 백과사전 이거 이거 음식을 맹기는 거 옛날에는 나 책들이 있어 나 쪽에 인터넷들 넣으실 때 그것도 해영호곡 나도 양 이거 영국아만 아니쥬 점 몸국이요 육개장이요 점 자리젓이요 무슨게 자리젓 제주향토음식 거미인 이거 테레비에 나왕하는 영국아보다 나사 나 김지순 선생 다음으로는 헐 자신이수다기 참 오랜만에 들었죠 그대 아들들도 싶지만은 나 강희도 전통 이거 영국아는 아니지만은 헐 많이는 험네다기 양이장 보고 좀 해요 갑자기 이름도 오랜만에 들었잖아 아들들이서도 다 어멍들이 해나 손이 또 이서노난 어멍들도 잘해줄게 아이고 쫑 아이고야 어제 양 아이고 기억이야 어젯밤이 보름 불어가는 쫑 죽구멍 양 무뚱이 문이 잘 덮어지지 아니 놔주게 그거 난 어멍 빨리 일어난 저 문 덮어두랜 아이고 그것사 골젠네이신디사 죽고 간다 죽고 간다 자이 때문에 그 무뚱에 문 덮건 비틀이 삐지 아니지 아니 수각이 겁난 거 짐실 깨깨깨 아이고 자이 죽고 자네 시민 보름에 어떤 문 불려불보는 걸 아이고 죽겅 나간 분한 아방 드러우먹 문이라도 잘 덮겅 드러우주 그자 드러완노난 그자 뒷걸음어시 거기에 누난 쫑따문에 문허덩 안현중이나 아랑 이딴 사료라도 아방에 하영행 줍서양 아방 음 음 으 으 으 으